이 세상은 멋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시발놈이 이기는구나 거기는 세상의 막장이라 다들 물러나 그냥 굿이나 보고 우리가 나눠주는 떡이라고 먹으면 된다 행해 그냥 전쟁합시다 이기는 모자원 출신 후레자식이 억수로 멋진 놈이지 맞아 담아야지 왜 이 씨 오바라 끌기다 됐어 버려놔 이 사위 이거 다 날아 야 이 새끼야 미친 게 한 마리 푸는 놈도 무슨 나쁘지는 알겠네 이준야 이준 어디로 갔지 뭐 이거 니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 아니다 안다 이거 그냥 그 쌀으로 지금 한글자막 by 한효정